오늘 은혜받고 성취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노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려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밖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모두 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생명을 전합시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뭔 말인지 한국말이니까 말을 알아듣는데 전혀 가슴에 부딪히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구나 깨닫는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평생동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부부 십계명 기독교 부부 십계명 들어봤습니까 첫째로 저도 잘 안됩니다만 첫째로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않는다 둘째로 집에 화재가 났을 때에만 고함을 지른다 셋째로 아내는 남편의 관심을 만족시켜주고 남편은 아내의 관심을 만족시켜준다 넷째 서로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다섯째 상대방의 아픈 곳을 찌르지 말라 여섯째 분을 품고 잠절에 들지 말라 일곱째 처음 사랑을 널추어 가라 여덟째 결코 포기하지 말고 천국 방언을 많이 서라 천국 방언 아시죠 좋아요 잘하세요 칭찬하는 건 천국 방언이에요 천국 방언 아홉 번째 서로 간의 비밀을 만들지 말라 마지막 열 번째 하늘의 중매자를 늘 기억하고 두려워하라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앞에 이 아홉 가지는 실천적 항목이고 마지막 열 번째는 영적 항목이에요 우리 중매자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이 영적으로 정말로 중요하다 결혼 주례를 할 때 성원 공부를 합니다 마지막에 성원 공부를 할 때 이때 마지막 마가복음 10장 9절을 그렇게 언급하죠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중매자다 그 말이 영적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부부의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리게 됩니다 비단 부부 문제뿐만 아니에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호람대우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된다 영적인 눈 영의 눈 육신의 눈은 밝은데 영의 눈은 어두워 눈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들어 그렇게 영적인 세계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세상적인 뉴스는 금방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뉴스는 들어도 전달을 못해 사단이 다 막아버렸어요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뭐냐 계속 공격 에덴 동사문대 지금까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두 개를 하나님 직접 세웠기 때문에 계속 이거 깨부해야 돼요 여기 올인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핵심 플랫폼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 사이 갈라놓는 것 공격 초집중 대상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방금 말씀드린 부부 10개명 이걸 적용을 잘해서 보금적으로 원뉴스를 이루어야 한다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부부 5월 8일도 아닌데 왜 부부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한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 부부 등장하는데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대표적인 중직자로 잘 알고 있는 브리시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는데 남편 아굴라는 허케 연안의 본도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부인 브리시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입니다 우리는 사루 바울이 로마 복음마를 이루어 가는데 이 부부가 평생 동력자로 승인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데 로마서 16장의 3절로 사진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정도의 부부였습니다 생명까지 내놨다 뭐라 했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한마디로 이 부부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모델 동력자였다 그것도 한순간 한 것이 아니에요 한기간 한 게 아니라 평생 동력자였다 평생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평생 동력했다 그게 순경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지 마야 될 것이 뭐냐 이렇게 전도자 바울과 평생 동력을 할 수 있었던 바탕에 이 브리시가 부부가 브리시가 부부가 서로 간에 브리시가 부부 사이에도 동력자였어요 평생 동력자 부부 사이에도 평생 동력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부가 평생 동력이 되어야 바울을 위해서 동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브리시길라는요 브리시가 애청이고 흔히 브리시가 부부 그럽니다 브리시길라는 애청이 브리시가인데 브리시가 부부 그렇게 표현해요 아울라가 남편인데 아내 이름이 먼저 불러집니다 아내 이름이 먼저 불러집니다 이유가 뭐냐 이 성경에 여섯 차례 나옵니다 브리시가 아울라가 나오는데 매 나올 때마다 네 번은 브리시가가 먼저 나와요 브리시가 아울라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은 남편들이 먼저 나오는데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온 이유가 뭐냐 이 부인이 남편보다 더 열정이 강했어 열정이 바울이 성교하는데 이 부인이 막 열정으로 앞서서 도우고 남편을 좀 뒤에서 도와주는 이런 순서였기 때문에 바울이 언급한 것이 브리시가 아울라에 나온 것입니다 부부라도 그렇게 누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서느냐 브리시가 부부는요 성경에서 언제나 같이 언급이 되는 게 신기하죠 브리시가 아울라 이렇게 언급이 된 부부가 같이 같이 나오는 이름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언급이 이게 뭐냐 복음을 위해서 같은 신앙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평생 주환해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았다는 증거지요 이렇게 브리시가 아울라 부부는 서로서로가 평생 동력자였어요 평생 비판하고 욕하는 부부가 아니라 평생 동력하는 그런 동력자 꼭 부부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이 된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서로을 위하는 평생 동력자다 하면 평생 동력자 그렇게 해야 돼요 아이씨 하다가 기분 나쁨 때 참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다 나라는 존재는 아무 상관없고 복음만 바로 증거하면 나는 그것이 나의 깃발이라 이 답 나온 사람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늘 부부간에도 그렇지만 우리 사역자가 안 해도 서로가 우리 평생 같이 평생 중압했을 때까지 예웅기 안에서 2, 3, 7 나라 5천전 복음을 위해서 우리 동력합시다 서로와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평생 동력자입니다 아멘 한 10년 하다가 말간 게 아니라니까요 한 5년 해보다 기분 나쁨 치우는 게 아니고 서로 똑바로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독립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독립자입니다 좀 어색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 그래요 남에게 인사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얼굴부터가 우리 굳어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 한국 사람은 제가 동남아를 다 가보잖아요 태국, 일본, 미국, 유럽, 아말라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전부 다 돌잖아요 한국 사람 딱 찾아냅니다 우리끼리 그 이야기에 앉아가 다 민족 시대잖아요 가는데 저 한국 사람 틀리면 한국 사람 덕진 얼굴이 굳어 있어요 긴장을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유일하게 체면 문화 소재 자랐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요거에 대한 집중하고 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지 이상하지 태국에 시집간 저 연대 있잖아요 조카 태국 남자에게 시집갔어요 태국 형 태국에 있지만 중국 사람 남태인데 얼마나 그 부잣집이 잘 갔는데 장례식에 왔는데 인사하고 그 자리에 딱 굳어 있어요 이야 저 표정 저거 먹고 주구나 얼굴이 예뻐요 아주 미인이에요 근데 얼굴이 딱 굳어 있으니까 머리가 어떻게 보여요 쌀해 뭐 쌀하지 쌀 싸하지 싸해 그냥 이 사람이요 웃으면 짐승은 웃는 게 없어요 사람만 웃음과 울음이 있어요 사람이 웃어요 아무리 못생겨도 웃으면 되게 예뻐요 다 잘생긴 거라니까 웃으면 예뻐 무조건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 웃으면 멋있는 줄 아세요 근데 잘 안 웃는 게 참 웃으라 이 말이지 지략한 말로 누가 그러더라고 기억도 안 납니다 말아듣듯 저도 웃으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돼 여러분 여러분 서로 한교를 섬기면서 개직부를 맡아서 올인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도 옆에 동력자다라고 하나가 안 되고 평생 동력 개념이 없으면 너 억울하잖아요 누가 씌는 겁니까 그거 사단이 장난이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력한다 아멘 정말 이 교회에서 우리 후손들까지 뼈를 묶는 2, 3, 7, 4, 5천종의 복음하에 쓰임 받는 성교하는 가정 되겠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2, 3, 7, 5천종종 이 복음하에 모두 다 시역시대적 동자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교적 만남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대사로니카 사역을 살펴봤는데 짧은 3주간 동안에 집중 전도 캠프를 해가지고 현장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증거가 일어났어요 3주 만에 3주 동안 대사로니카 사역을 살펴봤다니까요 그 황무지에다가 3주 만에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이런 현장 변화의 보고를 받고 기포하기는 그냥 오히려 장터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을 깡패들을 불러가지고 때를 지어가지고 바울팀을 또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야솜과 몇 형제들이 바울을 숨겨두었어요 바울을 숨겨두고 대신 자기들이 잡혀갔습니다 뭐 찾아도 없으니까 숨겨놨으니 잡혀가가지고 다행스럽게 이 야손과 그 일행들이 이제 그 보수급을 내고 풀려나지요 풀려나가지고 와가지고 대사로니카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그렇게 베리아로 그렇게 보냅니다 베리아로 간 이 바울은 그곳 유대인 회당이 있으니까 또다시 거기서 보험을 증거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헬라 헬라 기부인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죽게 돌아오는 그런 구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대사로니카에 있던 유대주의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또 베리아로 달려와가지고 거기서 머리를 움직여 막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또 어딜 가냐 또 도망가는 게 아덴입니다 아덴입니다 아테네지요 그리스 아덴으로 그렇게 이동해서 보험을 증거합니다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인데 헬라 문화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성과 철학의 도시로 그리스 아테네가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유명했죠 바울은 아덴을 가면서 어떤 의미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문하면 또 바울이 둘째 가람스러울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지식과 철학과 많은 그런 영적인 지식적인 충분한 분위기 대놓으니까 내가 가서 내가 한번 내가 토론을 해서 그야볼로 내게 있는 실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덴임에 도착한 바울이 도착해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 찼어요 우상들을 엄청 많이 만드는 걸 보면서 바울 속에 큰 분노가 나왔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이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봄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또 토론이 이루어지지요 그 사람들이 그냥 쉽게 듣지 않는다 말이에요 장터에 있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은 변론을 계속해 변론을 변론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유명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다 보니까 논쟁을 하는데 논쟁을 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강하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논쟁을 대주제를 논쟁을 하다 보니까 유독 아덴에서는 바울이 유일하게 증거가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보금 증거를 원칙적으로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보금을 전달해 보려고 학문적으로 바탕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 학문적인 지식인 걸 가지고 원칙적 보금을 말을 그렇게 예시키려 하다 보니까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플라톤 아리스토 코텔레스 전부 다 그리스 아테네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세계적인 철학자 여기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동을 못 받아요 세상에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철학 쪽 인문학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자기 나름대로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을 희석시 자기 합류화를 만들어버려요 물론 바울이 예수 거짓도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당연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관리들 모든 사람들 나름대로 믿는 사람도 챙겨놨지만 교회를 모셔오죠 바울이 가는 곳 거의 다 교회가 다 섰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모셔오죠 바울은 아덴에서의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1절 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선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 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 브리스카 부부를 만납니다 원래 이들은 로마에서 살았는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초방령을 내렸어요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초방한다 로마 떠나라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 간에 논쟁이 많아 있었는데 이것이 빌미가 소동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이 명목하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다 초방 다 식여버린 것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가문이에요 귀족 가문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브리스카 부부는 고린도에 오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만나고 나서 회심했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이 힌트가 어디에 볼 수 있느냐 이 아굴라가 본도 출신입니다 이 말은요 4장 2장에 보면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때 15개 나라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 몰려왔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가운데 본도 출신 유대인이 있었다고 나와있어요 본도 출신 그러니까 이들이 본도로 돌아가서 아굴라도 복음을 받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고린도에 정착한 이 부르시킬라가 부르시카 부부가 천막 사업을 했어요 천막 사업은 당시에 이 천막은 다양한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특히 로마 이 군대가 전쟁을 하거나 주둔할 때에 꼭 필요한 천막이었어요 그래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고 이건 국납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전쟁이 비일비재 수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천막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그렇게 이 사업이 잘 됐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고린도로 온 바울을 만나는데 독특한 것은 바울도 천막 만드는 사업이었어요 유대인의 부모들은요 아무리 잘 살아도 자식들에게 하나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하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이라고 해주는 유대교육이에요 그래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직업훈련을 시켰는데 그중에 바울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알고 보고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교육 속에 들어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교적 만남이었어요 바울과 이 브리시가 부부가 모두가 천막 만드는 업을 했다 하필이면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직전에 브리시가 부부가 어떻게 로마 추방을 당해서 골도 왔난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우연이 되겠냐 우연 우연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연이라는 말이 있으면 안 돼요 우연은 그 불신장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필연이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괴기였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에요 불신장들은요 제수가 좋아서 제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장애에다가 입에 쓰는 용어가 말이에요 입에서 말라는 용어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복음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우리 교회를 다닌다는데 어느 집사부의 입에서 제가 오늘 제수가 한 번 해서 내가 제수는 제수야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용어 자체가 안 바뀌어 용어 자체가 안 바뀌어 하나님의 은혜 극단적으로 은혜가 아니라도 은혜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베푸시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한 걸 처음 하게 되죠 어떻게 이게 우연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잔재에게는 절대 우연이 없고 필연이다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괴 속에서 진행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머리카락도 우리 하나님 다 세고 계신다 하잖아요 우리는 모세잖아요 하나님 다 세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원교로 인도했다 저와의 만남을 가졌다 이게 우연입니까 사업이 망해가지고 하든지 안 돼가지고 강속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고사님들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만남이 이루어졌다 자 우리 동력자들 우리 목사 부목사님들 우리 부욕자 71명 있는데 직원들 40명 있는데 매일 이런 분을 기도하는데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언제까지 뒤로 앞에 설 때까지 아멘 이런 만남의 축복을 모두 다 함께 누려야지 여기 불신앙 가져버리면 만남을 주고 싹 다 뺏긴단 말이에요 싹 다 뺏겨버려요 영적으로 안 맞으면 뺏긴단 말이에요 우리 만남이 뭐냐 같이 봅시다 성교적 만남 성교적 만남이에요 성교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하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안 하면 큰일 나요 천명이요 천명 천명이 나에게 사명 소명이 되고 아멘 성교 때문에 만난 거라며 성교 때문에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교에 이상 필요하라고 오천적으로 내가 관심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축복 다 못 받지요 못 받게 되죠 이 교회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인구가 세계 인구가 80억이에요 80억 80억 인구인데 여러분 우리 만남이 뭐요 80억 분의 1이에요 아멘 죄송한데 우리나라가 오천만이 넘었는데 4월말로 통계 나왔더라고 우리나라 5천백만 5천만 분의 1이잖아 실감 잘 안 가죠 우리 만남이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감사하세요 감사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교적 만남 24감사 저 사람은 내가 체질이 안 맞죠 그건 당신 체질이요 하나님 만나게 해줘서 맞추어 아멘 맞추세요 사도 팔뚝왕산 다 모였어요 말 언어 표현 방법 다 달라요 생긴 거 다 달라요 다른 것이 틀린 거 아니에요 롱디플은 용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거라니까 다른 거 왜 부부싸움 합니까 다른 건데 자꾸 틀린다니까 싸우지 달라요 달라 자라온 과정과 환경 문화 습관 표현 언어 다 달라요 다른 걸 자꾸 틀린다니까 문제가 생기지 3.21조 운동을 통해서 스타트 2.37 주역으로 모두 다 다 내려놓고 보고만 해서 주역으로 서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훈련된 제자입니다 4절 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고면하니라 바울은 주중에는 천막 만든 일을 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에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왔냐 자비랑 성교 용어가 나왔습니다 다른 문화권에 가서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생활비를 벌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자비랑 성교 자비랑 성교 이걸 용어로 뭐라 하냐 텐트 메이카 그렇게 말합니다 자비랑 성교를 왜 그러냐 하니까 바울이 천막 만들면서 성교한 것에 유래가 됩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때 브리스가 부부가 늘 함께 했어요 늘 함께 했어요 본문 10일째로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사회겠다고 나와있어요 1년 6개월 동안 이 기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로부터 계속해서 팀 사회를 받고 현장 전도도 함께 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갔습니다 한마디로 한마디로 훈련받았어요 1년 6개월간 훈련받았어요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학식을 바탕으로 아덴에서 변론 논쟁 중심으로 보험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어떤 분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교훈 삼아서 고린도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리스가 부부는 복음의 액기스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제대로 양육받은 거예요 제대로 복음만 제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가슴 현장을 향한 은약적 한 은약적 한 그대로 전달 받았어요 이번에 우리 오경석 목사님 카나다 사회가 하고 있는데 우리 정섭임 목사 중심으로 갔었잖아 캠프 갔는데 보고를 하는데 그래 보고를 해요 어쩌면 많은 해외를 캠프를 가봤지만 어쩌면 그렇게 예원교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든 성도들이나 냄더들이나 움직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예원교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만드는 대단합니다 이민교 교회하면서 4년 만에 50명 이상 출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요 가면 어떤 목사들은 평생 10가정도 안 되는 10명도 안 되는 가지고 끝내는 사람들 많아요 이민교회입니다 그런데 4년 만에 그렇게 50명 그것도 막 예원교의 영적 분위기로 그대로 예배드리는 것 예배 순서 모든 모든 것 다 그대로 이야 감동받았다 그러더라고 은혜 받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오경석 성교사는 청년대부터 자랐어 예원 흐름을 그대로 DNA를 탄 것 예원 DNA는 다릅니다 예원에서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육자 와도 안 맞아 뭔가 안 맞아 영적 열정과 단순하게 보건만을 증가하는 그런 순수한 이것이 잘 없어요 신기하지 제가 지어낸 게 예원 DNA가 있냐 없냐 예원 DNA는 다릅니다 정말로 보건만에서 원리스로는 이 DNA 다 원리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놀라운 괴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브리시가 부부가 얼마나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실하게 보금의 액기스를 받았는지 바울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가슴 그대로 브리시가 부부가 얼마나 훈련을 잘 받고 확실한 망대가 세워졌는가는 본문 24절로 28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24절에 보면 아블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요 아주 학문이 뛰어나고 성경적으로는 박사예요 박사 그러니까 학자였는데 나름대로 그 당시 성경은 구약이죠 구약에 대해 연구하고 열정 가지고 예수를 전원과 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성경 유심권이 말하는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보금의 핵심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리스도라는 부부가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 예수가 그의 사실을 이 아블로에게 풀어서 전해준 거예요 가르쳐줬다 보다도 전달한 거예요 잘 놀랍게도 아블로는 자신이 학자여 성경에 대한 박사인데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학력과 지식과 상관없이 살아있는 보금을 그대로 불식아우를 통해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가야로 건너가서 큰 정글을 보입니다 후에 바울이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대신해서 목회할 정도로 이 아블로는 바울의 또 다른 동력자로서 사익을 감당했어요 이렇게 훈련된 제자가 제자를 낳게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훈련된 제자 얼마나 훈련받았냐 옛날에는요 우리 합숙 팀합숙 안 받은 사람들은 본부에 가서 팀합숙까지 안 받은 사람 절대 중직자 안 세웠어요 요즘 좀 약간 희미하게 되어졌는데 중직자 안 세웠다고 왜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은 받아받아 제대로 사익을 못해요 성령님도 잘 못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훈련을 받고 변화가 되면 영적 파급효과가 엄청납니다 훈련 받으지 바랍니다 교회에서 훈련하는 훈련 다 받고 본부 산업 훈련 다 받고 훈련 받아야 여름 가견뿌리 책일 이것이 확 그렇게 보금주로 바뀐단 말이에요 검토 검토일 검토일 시대가 열렸다 지금 검토일 시대 계속 강조하는데 검토일 시대 앞으로 랩런트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른들도요 검토일 시대가 오기 때문에 계속 이 기간 동안에 훈련 받는 체질이 바뀌는 세상에 묻은 때를 다 벗겨내고 정포금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한 훈련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흐름을 잘 타고 현장편에 주역으로 다 서시기를 주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성교여행은 오늘 본문의 고린도 지역을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8절로 22절에 보면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 기록이 있는데 에베소에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브리즈가 부부가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이주합니다 에베소에 이주를 합니다 브리즈가 부부는 앞으로 바울이 제3차 성교여행을 할 에베소에 미리 가서 거주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5년간 거주한 이후에 바울이 로마 사역을 하는 걸 알고 로마로 먼저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가서 바울에 성교할 사역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바울을 쫙쫙 따라다닌 게 아니고 이제 봄 깨달았으니까 이 정도 바울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미리 미리 준비하는 바울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평생 동력자 이였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부의 삶 속에 오직 복음 이 견고한 망대가 서 있었어요 오직 복음 복음 위에서 사업하고 복음 위에서 이 사업은 내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교를 위해서 성교하는 이 성교안의 전두자 바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방향 맞추어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기성전결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글을 짓는 방식으로 글의 시작과 전개 전환과 마무리를 잠시 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기성전결인데 영적으로 브리즈가의 부부는요 삶의 기성전결이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성전 예수 기성후 그리스도 이거였어 이거 그래서 평생 변하지 않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수임받았어요 영계 전성도의 삶도 기성전 예수 기성후 그리스도 아멘 이게 올인이고 이게 오직이요 이것이 바로 집중이에요 이런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 동력자의 모델이 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원계 모든 친구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에 비어서 물질의 종이 되어서 쿄량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살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을 거듭났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평생 영적 동력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성교 때문에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훈련되어져서 완전히 복음이 각인뿐이 체질자 되어져서 정말 이 시대에 생명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산칠나라 오천요족 참으로 만국을 겨불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혼이 벌떡떡떡 뛰는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 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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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